나는 누구인가 평생 물어본 질문 아마 평생 정답은 찾지 못할 그 질문 나는 놈을 고장 말 몇 개로 답할 수 있었다면 신께서 그 수많은 아름다움을 담아만지 신나는겠지 How you feel? 지금 기분이 어때? 사실 난 너무 좋아 근데 조금 불편해 나는 내가 깬지 돼지인지 뭔지도 아직 잘 모르겠는데 남들이 와서 진주 먹거리 거네 카치트웨어